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가 자신이 성남시장 시절 경기도지사 시절에 범한 그런 많은 의혹들에 대해서 사법적으로 책임을 지는 날이 올 수 있겠습니까 그게 저는 참 궁금하거든요. 그게 참 여러분들 당연히 책임을 질 것이다 이렇게 보지만 당연한 일이 너무나 여러분들 쓰레기통으로 들어가는 시대이기 때문에 사실 고개를 갸우뚱할 때가 많습니다. 어제 법정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대북송급 대납을 한 것을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가 훤히 다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런 법정 진술을 오랜 망설임 끝에 자기 생각을 정리해서 이렇게 털어놓았습니다. 그거를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 설문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설문조사를 했는데 공식적인 여론조사는 아니지만 수만 명이 참여했습니다. 2만 8천명이 여러분들 설문조사에 참여한 겁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2만 8천명이면. 어떤 분들이 여러분 설문조사에 참여했는지 표본의 특성이나 이런 것은 제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유튜브에서 제공하는 이 설문조사 내용을 보면 김성태, 이재명 대북송금 다 알았을 걸 내게 열심히 하라고 해. 조선일보의 여러분들 기사 제목을 땄습니다. 이 같은 법정 진술을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만 8천명이 여러분 설문조사용 해가지고 99%가 이재명이 다 알고 있었을 것이다. 1%니까 0. 몇 퍼센트겠죠. 이재명이 몰랐을 것이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99%인 겁니다. 개딸이나 딸기 같은 사람들은 다르게 생각하겠지만 어떻든 표본이 2만 8천명 정도 된다는 것은 무지막지하게 큰 그런 표본인 거죠. 이게 이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거의 100% 이렇게 주장함에도 불구하고 과연 이재명 당대표가 성남FC 후원금 사건, 권순일의 재판글의 의혹과 관련된 사건, 대장동 개발비리, 백형동 개발비리, 정자동 호텔 개발비리 이런 부분에 책임을 지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교계를 자꾸 갸우뚱하는 것은 바로 선거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재판이 여러분들 계속 이렇게 끌어가게 되고 결국은 2024년도 4월 10일 총선을 넘어설 거 아닙니까? 그럼 총선 결과가 재판 내 여러분들 어마어마하게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하고 실제로 그렇게 가능하겠느냐는 문제는 완전히 구분하기를 원하는 거죠. 2024년 총선이 어떨 것 같습니까? 미래일이기 때문에 누가 알겠습니까? 아무도 여러분들 장담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 결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등장하고 1년이 안 됐을 때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에 울산광역시 교육감선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재야 전문가가 다른 것도 아니고 선관위가 당선자와 낙선자를 판정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공식적이고 최종적으로 발표한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를 분석해 가지고 찾아낸 결과가 바로 위에 있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인고 하니까 민주노총이 지지하는 천창수부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우파 교육과무부인 김주홍 후보가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당 35장을 여러분들 가져다가 천창수부와 함께 더해준 그 규칙을 착하게 찾아낸 겁니다. 어디서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에서 찾아낸 겁니다. 이동된 표수도 정확하게 찾아내고 울산 중구의 관내 사전투표수 몇 표가 이동했고 거소 선상투표수 몇 표가 이동했고 국외 부재자 투표수 몇 표가 있고 그게 다 밝혀진 겁니다.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사회과학을 한 사람들의 학위 논문이나 학술 논문의 상당 부분은 어떤 사회 현상에 대한 데이터를 분석해가 규칙을 찾아내는 겁니다. 선거 여론도 부정 여부를 판명하기 위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식적인 선거 데이터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를 분석해가지고 규칙을 찾아내는 겁니다. 규칙을 찾아내면 사전투표를 조작한 겁니다. 규칙을 찾아낼 수 없으면 정상적인 투표입니다. 2023년도 울산교육감 선거 4월 5일 보궐선거 보시기 바랍니다. 조작값 35%를 사용해가지고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작한 겁니다. 득표수를 한쪽에는 감소시키고 한쪽에는 증가시킨 겁니다. 그럼 꼭 같은 짓을 또 어찌했느냐 윤석열 대통령이 등장하고 나서 한 달이 채 되지 않았던 2022년 6월 1일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도 천창수 후보의 부인이 되시는 노오키 후보도 그대로 조작을 해 당선된 겁니다. 그때는 윤석열 대통령이 등장했기 때문에 조작값을 좀 줄였습니다. 울산 중구 5% 울산 남구 5% 울산 동구 5% 울산 북구 10% 울산 울주구 5%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100장당 5장을 훔쳐가지고 노오키 친자파 후보한테 이런 표를 넘겨준 겁니다. 이게 2022년, 2023년 문재인 정부가 아니고 윤석열 정부하에서 두 번의 선거를 이렇게 손을 댄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 손을 안 댈 거라고 어떻게 확신하겠습니까? 모든 선거에 손을 다 댄 거 아닙니까? 이거는 문재인 정권하에서 2018년도 제주지사 선거입니다. 좌측의 이름 제주지사 선거에서 서기표시 선거국 결과입니다. 4%를 빼앗아가지고 4%를 더해 준 겁니다. 오른쪽은 광주광역시시장 선거입니다. 광주광역시시장 선거에서 광주동구 선거국 분석 결과입니다. 전혀 손을 대지 않았기 때문에 조작값이 제로인 겁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니까 모든 선거를 다 만질 수 있는 일곱 번의 아주 성공적인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지가 밝혀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만 밝혀진 것은 선관위가 발표한 선거 데이터에서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선관위 주도 득표수 증감이란 표현은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선관위 내에 누가 여러분들 이 짓을 했는지는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다 정리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책임을 안 질 가능성도 높은 겁니다. 선거에서 압승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바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전혀 다른 그런 나라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미래일이기 때문에 저도 100% 확신 있게 이야기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학자적이 있는 그런 기초는 결국 과거에 일어난 일을 유추해서 기반으로 해가지고 미래를 추측하기 때문에 그렇게 전망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상반기에 나온 모두 다섯 권의 대한민국 공직선거 회복 시리즈입니다. 선거 공정성이 어떻게 훼손됐는지를 다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더 많은 국민들이 읽으시고 많은 국민들이 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이셔서 이 선거 공정성을 회복하는 데 힘을 대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께서는 힘을 좀 더 밀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